조국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상장 하단부를 오려서 조민 씨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조원 씨 상장의 하단부와 조민 씨 표창장의 하단부부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달라. 다른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제가 확인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원 씨의 상장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서 보니까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달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양대학교의 동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동양대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동자 위치. 거기 여기 보면 동그란 은박의 양자 밑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양과 대 사이에 와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좀 보세요. 거리가 지금 조금 한 글자 이상 들어가죠? 동자가 같은 글자가... 이 사이에 한 글자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글자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민 씨 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민 씨 걸로 볼게요. 어머! 자, 동자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동자의 위치가 상당히 왼쪽으로 와 있고 글자도 확연히 커 보여요. 네. 그리고 사진에 찍힌 글자에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동자의 위치를 보세요. 동자의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그 은박하고의 위치가... 동자의 위치하고의 그 거리 이런 걸 보세요. 네, 보세요. 거리랑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거리는 확실히 좁아졌죠?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일자로 자르면 은박을 비켜나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충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처음께 조원 씨 겁니다. 네, 조원 씨 거죠. 그 조원 씨 거의 아랫부분을 잘라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스란히 붙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양대학교라고 적혀있는 글자하고 위에 은박하고의 차이가 되게 좁죠. 그래서 이 정대로 하게 되면 옆에 직인 부부나 직인 부분까지 다 자르면 이게 은박을 침범하게 됩니다.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밑에 거, 그러니까 조원 씨 상장을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을 보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토샵에서 잘라내도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 그렇게 잘라내면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볼 때는 이건 파일을 두 개로 쪼개야죠. 자, 이거 보세요. 이 파일이 나왔다고 지금 이걸 갖고 뭐 이걸 PDF로 만들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MS Word로 불려와서 이걸 그랬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네, 보면 동양 동자의 위치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은박지와 이 사이 간격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직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인. 직인을 보시면 여기... 여기 직인이 길쭉해. 아, 그거는 사진인데 잘못. 사진. 사진의 외국 현상이라서 그렇고요. 거기 보면 동양대학자의 학자의 위의 글을 한번 보세요. 어, 번졌어! 네, 거기 번진 거하고... 번졌어. 네, 그 번진 거랑 여기에... 다르죠.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면은 번져긴 번졌어도 이게... 그 사이에... 물 같은 게 없어! 네, 간격이 있죠. 네. 간격이 위에 회가고 조민 씨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이 갑니까? 안 가지요. 이야... 번졌죠. 심하게 번져서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길게 보이는 건 화면상의 왜곡이라고 치고... 그건 이제 저 사진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나오나 했더니... 자,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약간 위쪽에서 찍으면 밑에 쪽이 더 왜곡이만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찍었으면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왜곡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비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 있는 부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그다음에 동양대학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아니,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걸 똑같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원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의 상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왔죠?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명확하다, 더 이상 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충격입니다. 알겠습니다. いただきます. hate 랍 씨 요 말씀